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치킨을 잘라주세요 치킨을 부어줍니다 치킨을 만들어줍니다 고춧가루 그리고 bakayım 연유 고춧가루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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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넛알을 썰고 하나씩 넣어서 겉에 잘 섞어서 마늘을 끓여줍니다 20분간 넣고 오일에 willlo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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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, 이 시각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